아 여기야? 잠깐만 여기 수비라면은 가만있어봐 여기 수비라면 아 잠깐만 여기 수비라면 음 잠깐만 집에 한번 가서 어 여기 수비라면 토르비온 한번 해볼만해요 토르비온 빠른 기한 없지 이 게임은 어 멀다 멀어 토르비온 가자 토르비온 해보지 뭐 채팅이 나 부른다고? 어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트롤 아니야 아니 뭐야 뭐라걸래 게임 던지는 그런거 아니야 야 이 와중에 한 명 죽였네 근데 나는 저기 뒤쪽 예상했는데 저쪽 뒤에다가 포탑 어 잠깐만 어 이거 수나야 이거 수나야 이 개같은거 딱 자니가 여긴데요 어 잠깐만 저거 수나 수나 냄새난다 저 위치가 아 아 아 저거 진짜 진짜 꽁들였는데 그니까 내만이 진짜 꽁들였는데 2단계를 못 가 이 자식들아 2단계 2단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쟁이의 꿈이네 난쟁이의 꿈 아 난쟁이의 꿈 찍었네 아 지금 주저하면 펠베베베로 꿇을 것이요 응 있잖아 이제 부터야 이제부터 게임 어 이제부터 게임이고 나는 사실 그걸 알고 있었어 그니까 저기서 시간을 좀 못 끈거는 뭐 좀 아시 아쉬워요 어 아쉽긴 한데 어차피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 어 여기다가 이제 하는거지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저기 절로 가네 아 아 이게 다 짓고 갔어야 됐는데 이게 아 나 진짜 아 난쟁이의 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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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이 진다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저기다 못지울거면은 다른데 위치 잡읍시다 애들아 애들아 먹어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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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먹고 어 어 아 싸워볼 만했는데 저정도 체력이면 약간 옆구리 맞았네 피가 막타가 얼마 안달았네 피가 사실 싸워볼까 자 어 어 스나에요 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야 근데 쟤 스킨 뭐야 저런 스킨도 있어 야 총까지 달라지네 게임 돈 많이 벌겠다 되게 스킨에 정성 많이 들었네 분리자드가 저런들이 거점을 점령하고 있다 맞아 이게 지금 여기라도 지화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이거 빠르게 해서 내가 Q활성화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됐어 됐어 됐고 자 인생수비 간다 인생수비 인생수비 간다 인생수비 상대 들어오면 이제 Q활성화 들어갑니다 어 어 아 이걸 한조가 아 이번판 예능게임 되네 이 김빈 이본반 완전 난쟁이의 꿈이네 이걸 한 번 써보지를 못하네 포탑을 진짜 솔직히 위치도 이 정도면은 야야야 포탑 살아있어 포탑 살아있어 취소해 취소해 그렇지 그렇지 포탑 사라겠어 야 역시 아우 나의 귀여운 자식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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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탑 뒤에 있으니 자 뒤에 있으니가 되도록 뒤에서 싸워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처리 아우 내 포탑 잘한다 내 포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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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리교수 죽이고 지리교수 아이 잠깐만 아이디가 왜 지리교수여 교수님 싫어하나보네 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5명 연속 처치했어요 응급 못오네 애들 야 근데 화살표 이렇게 많은건 뭐야 도대체 이거 아아 그거구나 어 나 이거 입어야지 얘들아 방어구 받아 방어구 어 저게 그거지 도구지 지금 도구함 어 저 재료도 모아가지고 그 강어팩 나눠주는거잖아 어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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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궁만 없으면 할만해 한조 궁에도 안붙어지더만 이거 나이스 한명 처리 어 저 지리교수 저거 어 잠깐만 지금 나아 어 아 이거야 죽은거 맞네 어 아 이거야 죽은거 맞네 제발 살아있어줘 어 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찍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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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쟤는 살아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쟤는 살아있어 오우 어 어 아 이거 그러지마 어어 개가 죽어 아 자 아직 나의 터렛은 살아있다 얘 왜 뒤에있냐 아직 나의 터렛은 살아있어 아직 나의 터렛은 아직 살아있어 있다고 써있잖아 아직 나의 터렛은 살아있어 되게 힘든 직업이다 난쟁이가 어 난쟁이 지금은 저기말고 사실 지울 데가 없어요 너무 다른데 위험하고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야 방어구 챙겨라 얘들아 방어구 챙겨 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한번 노려봅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한번 노려봅니다 자 들어올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한번 노려보죠 40초만 들어와요 뒤에서만 안오면 돼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맹국질에 파기하고 자 이거 나만 살면 돼 나만 우리팀 다 죽어도 돼 나만 살면 이길 수 있어 17초 얘들 뭐하지 쟤네들 올 때 됐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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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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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활성화 해야 돼 아 저기서 또 뒤에서 궁을 쓰네 승리 아 마지막에 궁을 못 썼네 나는 연장전 갈 줄 알고 일부러 좀 뒤눙게 썼어요 뒤눙게 쓰려고 일부러 어 아 마지막에 궁을 좀 못 쓴 게 너무 아쉽지만 이번 편도 나름 예능이었어요 이루지 못했었던 난쟁이의 꿈 아 미친 이게 하이라이트네 난쟁이의 꿈을 부수는 게 하이라이트네 좀 찍어주세요 이루지 못했던 난쟁이의 꿈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